마카롱 이것도 니가 먹어 마카롱 마카롱 너무 예쁘다 그치? 마카롱 마카롱이 사당역에 있는 프린프린에서 이모가 사가지고 왔대 10세트 응 너무 이쁘지 근데 이거 하나에 몇원이야? 하나에 3800원씩 왜? 모양이 다 다르잖아 어떤게 쟤니? 애기는 이거 미나도 이거 아 이거 먹고싶어? 그럼 가위바위보해서 결정하자 미나도 가위바위보 우리 이렇게 할게 엄마가 봐줘 그래 자 그러면 주아가 먼저 골라 애기는 이거 잠깐만 엄마 한번만 보여주고 가까이서 와 딸기 젤리도 있다 그치? 되게 맛있겠다 그 다음에 다는 어떤거? 음 둘 다 먹고싶은데 어떤거가 더 먹고싶어? 달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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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도 한번 보여주고 이거는 흑진주 이거는 흑진주인가보다 흑진주 그치? 바다 속에는 흑진주같애 어마색이잖아 맛있겠다 미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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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미나도 원하는거 있구나 이 차까지 들어왔어 이게 무슨 맛일까? 이거 엄마 엄마도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 이게 제일 먹고싶었는데 미나가 먹고싶다고 하니까 미나 주고 엄마랑 이모도 하나씩 먹을게 이모는 이거 날린다 이모는 이거 날린다 이모는 이거 날린다 그러죠 엄마는 그럼 이거 먹을래 막대임네 잠깐만 이거는 무슨 아이스크림같이 생겼어 네 잘 먹겠습니다 응 엄마 하나 남은건 아빠 주자 그러자 우리가 원래 다섯 명인데 이모가 와가지고 또 아이스크림이 너를 변했어 우리 아빠가 나와서 아빠가 못봤는데 음 맛있다 이따가 난 이거 먹고 진주가 따로 먹을거야 음 맛있다 미나야 너 그거 맵지 않아? 민트왕이야? 엄마가 먹을게 매우면 엄마가 바빠줄게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거야? 이게 좋은가보다 야 안 매워 민트 아니야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닦아줘 음 cigar outstanding 여자친구는 고추도 먹었어? 엄마! 민아! 내 바지에 닦아예! 괜찮아 이거 해동해 왔거든? 이거 하나씩 더 먹어 건포도 제일 많은 거야 건포도가 아니라 블루베리야 블루베리 어쩜 좋아할까? 민아도 하나 줘? 이거 줘? 응 이거 하나는 엄마 먹을게 와 이 안에 다 블루베리 잼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나 또 가볼래 평활도 자랑하는 거야? 나 여기 침이까지 있어 마카롱 여기 되게 맛있다 진짜 다행히 이번에 가면 사봐 그렇지 되게 맛있다 야 그만 배불러? 응 짠 안녕 안녕 맛있사 맛있사 이렇게 와 블루베리가 꽉 찼지 않아요? 블루베리 잼이 그치? 맛있지? 먹어, 미나 먹어 물베리쨈 맛있다 맛있지? 이거 엄마 먹어? 고마워 이것도 네가 먹어야 잘 먹었습니다 라고 생각해 아빠 아빠